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젠 안녕 신발 신발 귀여워 안녕하세요 범인이시다 화장 이완하게 화는 엄마꺼야 제인코 제인코 미션 색깔 좋아 나는 이게 너무 좋아 나는 이게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젠 노란색 나 이게 너무 좋아 네 이게 너무 예쁜데 보이는 옷이 멋있게 입어 베이비는 아 싫어 싫어해 젠는 베이비야 보이야 젠는 베이비야 보이야 우와 보이 젠구 멋있다 젠구 멋있다 젠구 보이다요 젠구 보이 굿보이 빅보이 엄마 도와줄게 이제 젠구 멋지다 저 제니만 한복 입은 사진 있는데 저랑 같이 찍은 사진 없으니까 진짜 추억이 평생 갖고 싶어서 네 젠구 보이다 옛날이었으면 절대로 싫다고 하고 3시간이 울었어요 지금 완전히 선정했어요 제니 뭔가 보이지? 보이 같다 라고 하면 다 입어요 본인이 보이고 싶고 자기 베이비 아니래요 제니 좋아하는 색깔이 따로 있어요? 제니 노란색 좋아해요 노란색 오 노란색 너무 예쁘다 제니 제일 좋아하는 색깔 노란색 완전히 완전히 머리 색깔이랑 잘 어울린다 앞머리는 제가 오늘 아침에 자랐어요 가비로 앉아볼까? 그렇지 아이 잘했어 우와 기적이다 기적 어디? 이제 젠아 우리 이거 먹어보자 이거 먹을까? 먹어봤어? 뭘까? 이모가 여기다 놔줄게 제니가 같은 거 이모도 먹어야지 어때?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눈에 막 이모가 넣어봐야해 제나? 한복을 자주 입어보셨나요? 예전에는 10년 전에는 만성동에서는 서울날 추석 때는 한복 입고 외국인이 나와서 노래하고 이런 프로그램 많았어요 근데 요즘 시대에는 많이 없어져서 그렇게 한복 입고 나오는 프로그램은 연락이 없어요. 연락 주세요. 저 아직도 외국인이에요. 이번에 한복 입어보시면 얼마만에 입어보시는 거예요? 아 진짜 웬만에 인형? 아 젠이 돌잔치 때 입는 게 마지막인 것 같아요. 그때 입고 그때까지는 안 입었는데 제가 젠이랑 한복 입고 사진 찍어서 없어요. 왜냐면 젠만 한복 입는 사진이 많은데 집에서는 조랑 한복 입는 사진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게 편센춤 만들고 싶어서 제가 연락했어요. 이모랑 이거 가지고 장난치러 갈까? 재밌는 놀이하러 갈까? 나도 줘. 뭐야 그걸 한입에 쏙 넣는 거야? 어디 갔지? 젠 입에 쏙 들어갔어? 뭐 한 번에 넣었어? 여기 일본사람에 오면 진짜 좋아하겠다. 일본사람 20대 30대 여자들이 오면 좋을 것 같아요. 난 좋다. 아 멋지다. 아직 아니야? 아직 아니야? 갈아야겠다. 세 명! 이거 여기 올려놨어. 세 명! 너 이거가 아 세로 왜 안 한다? 여기 보면 유미가 유미가 이렇게 커졌어. 아구야! 이거 뭐야? 잘 봐? 세나 봐 나 또 숨겼는데 어딨지? 귀여워 잘 찾네 이모야 세나 이모도 이거 간다? 어? 세나 저기 뭐가 날아가나봐 창문에 멋있다 안 날아가는데요? 없는 배꼽지 빙글빙글빙글빙글빙 진짜 잘한다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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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진짜 잘하네 안 같은데 여기 어디 갔지 진짜 잘한다 세네 나왔네 우와 제니 나와라 우와 하나 둘 셋 우와 둘 셋 제니 나와라 우와 제니 촬영을 너무 잘하는거지 처음에 봤어 이런 모습이 저번에 가지는 다른 촬영하면 도망가고 난리치고 그리고 한 번 울고 난리쳐서 촬영 못하는 일도 있었거든요 많이 선정했어요 놀랬어요 너무 신기해 너무 신기해 셀카를 이렇게 찍어주실 거잖아요 셀카를 찍는데 남편이 없으니까 가족사진 찍기가 사실 되게 어려워요 이게 싱글마미 싱글아빠들이 똑같이 느낄 것 같은데 가족사진이 없고 애기사진만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식으로 스튜디오에 와서 사진 찍는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 둘 셋 이모 부러봐 우와 이삼촌 부러봐 이삼촌 부러봐 나 이러봐 나 어떡할거에요 제니 평소에도 그렇게 잘있나요? 여자가 있으면 잘 놀아요 예쁜 이모들이나 예쁜 누나들이 있으면 제가 없어도 자치도 않아요 놀랬어요 아들이 나는 의미가 없다니까요 그냥 잘 키우고 며느리에 주는 마음으로 있어야 되겠어요 지금부터 마음이 잘 연습하고 있어요 우리 엄마가 말했어요 아들이는 자기꺼 아니니까 언젠가 떠나갈거고 여자친구 생기면 여자친구한테 갈거고 결혼하면 또 남이 된다 네토라 인생 네토라 맞습니다 하나 둘 셋 짠 엄마 예뻐? 엄마 예쁘다 해줘 그래 그래 말이 안나오네 잘했어 알겠어 여기 키도 예뻐 화사해지셨네요 아까보다 더 재미네 뭐 입을래 이거 입을까 이럴 때는 아마 딸이어서 한 번만 입고싶어 하는데 쟤는 남자니까 이런거에 관심이 없는거 같아요 저는 머리만 찍지 말고 전 머리만 찍지 말고 하하하하 아니아니 이런 느낌이야 뒤에 다 찍었잖아 뒤에 다 찍었잖아 너무 예쁘니까 메이크업 가이드 받으셨는데 마음에 드시나요 왜냐면 저는 아까는 좀 더 친한 노란색 입었는데 그러면 우아하고 고급스러운데 조금 5살 저는 나이 누르고 보여서 딱 좀 화사한걸 입고 싶었어요 그러면 좀 젊어 보이니까 그래서 이런 우아한 색깔 너무 좋아요 40대 되니까 이런 우아한 색깔이 잘 어울리더라구요 그래서 딱 이런 느낌 그러니까 저럭색이도 나 정스럽게 너무 저럭색 이런 느낌이 아니라 나는 아마 저럭색이야 이런 느낌 원했습니다 이런거 딱 40대 여자한테 딱 어울려 짜자자잔 딱 너무 잘 어울려 너무 잘 어울려 이렇게 소개팅하고 싶어 젠 데리고 혹시 오늘 한복 사진 말고 또 제니랑 찍고 싶은 사진 있으세요? 일본에서는 7살, 5살, 3살 때 기모노를 입고 사진 찍어요 그런 전통적인게 있는데 제니 지금 3살이에요 일본 아이로 그러니까 3살 때 기모노를 입고 사진 찍어야 되니까 제니 9월인가 10월에 엄마 할머니 하안치료 끝나면 기모노를 입고 사진 찍으려구요 제니 빨리 말아 제니 배고파요? 둘이 묻는데 네 우리 제니 코로나요 코로나 제니아 엄마는 꽃이 이렇게 이쁘게 들었어 제니는 제니아 예쁘게 보이와 보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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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제니 최고 코 불어줘 우와 우와 네 엄마 바람도 가볼게 엄마 바람도 가볼게 제니가 웃고 있으면 엄마한테 갈게 웃어 웃어 대박 엄마 엄마 바람도 불어달래 제니아 엄마 코에 바람도 불어달래 엄마 또 겁대 아 예쁘다 아 이 친구 안 와 야 야 뒤로 와서 손 고개 하나 너무 좋다 잘한다 어머니 왼손으로 이렇게 제니 이렇게 감싸줄까요? 네 그렇게요 제니 잡으러 나 좋아요 간다 음 예쁘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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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냐 어 간다 힘들어 봐 어머니 행복하니 엄마 고리 뽀뽀 한 번 해봐 뽀뽀 우와 어머니 왜 행복하게 너나 노란색 어디있어? 어디있어? 앉아서 앉아 우와 우와 나라 어머니 그냥 거기 웃으세요 핀협에 올라가 너눈눈눈눈눈눈눈 으야 해봐 나라 여기 앉아서 하다가 저기 앉아봐 시원해 여기 저 시원해 어머니 자세 어떻게 할지 이해예요 이해예요 바로 이거에요 현실이 아 저거 으하하하하 어디가 나 톡톡톡 toler해 제나 이모가 다이믄 뭐가 좋아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제나 봐봐 이 녀석이 왜 이렇게 안 찍는 거 알죠? 사촌안으로 사실 집에서는 이거보다 100배가 힘들어 지금 이 정도가 있으니까 이 정도는 거예요 손 잡고 엄마 손 놓치면 못 하는 거야 제마 더 가니 여기 나가자 아 안되 니 오른쪽으로 와야해 내리워 하마 내리워 와야 돼요 쏭 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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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눈 감아 봐 제마 눈 감고 하는 거야 눈 감아요 엄마한테 할자 보자 한 바퀴 이렇게 심하게 들어가면 심하이 이렇게 해볼까요? 심하이 이렇게 해볼까요? 그렇죠 몸을 조금 비틀어 볼까요? 발 한번 다시 해주세요 그렇죠 아 그렇죠 이렇게 웃어볼게요 그리고 한 바퀴 돌아보세요 와우 예쁘다 약속 지키기로 해야 돼요 엄마꺼 엄마꺼 그 상태로 엄마랑 얼굴 눈빛겨만 하고 마칠게요 엄마 코가 뱀으로 변했어 된다 하나 둘 여깁니다 준아 얼굴 코가 긴장했으니까 우리 어떡할거야 됐어요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진 촬영 끝나면 수연지 안에서 3시간 수연하는 거랑 비슷해요 약간 정신적인 고턴도 있고 왜냐면 빨리 예쁘게 지고 싶은데 마음이 안 드니까 정신적인 고턴이 높은데 근데 또 예쁜 사진 나오면 또 너무 기분 좋고 근데 진짜 6개월을 한 번 아니면 1년에 한 번 해야 되겠다 다지는 못하겠어 나 이거 한 번만 신고 가야 돼 그냥 한 번만 해봐 한 번만 신어 한 번 신어 한 번 신어 다행이다 굽 높은 거 안 골라 생각해 한 번만 신어 타고 가면 되겠다 다행이다 어쨌든 안녕히 계세요 여긴 반가우자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되세요